잘 먹겠습니다. 아니, 여기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집이야. 여기는 비린내가 자꾸 담백해. 자극적이지 않아. 끝맛이 담백해서 계속 먹을 수 있어. 양고침을 먹어야겠다. 사람들도 나는 많이 봤거든? 근데 그중에 하나가... 그렇네. 맛 느끼해요. 갑자기 너무 배고픈데? 진짜 맛있어요. 네. 저는 뭔가 먹으러 갈 때 누군가 사준다 하면 저는 미리 먹고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. 아, 진짜? 너무 그 사람이 양껏 먹으라고 사주는데 진짜 양껏 먹으면 너무 미안하니까. 아, 민폐일까 봐? 네. 착하다. 그런 걸 이해하겠다, 서로의 마음은. 그렇지. 맞아. 오늘이 엄청 기다려지더라고요. 근데 나도. 왜냐면 나는 너가 잘 먹는다는 그 얘기만 들었지, 실은. 너가 나보다 훨씬 말랐는데 잘 먹는다는 게 잘 이해가 안 된다. 아, 맞아. 저희가 대기실을 같이 썼었는데 서로 폭주하지는 않았었거든요. 그래서 지금 엄청 기대 중이에요. 진짜 무슨 대결 같아. 그리고 저런 게 또 대결하기 좋아요. 꼬치로 돼 있는 게. 맞아요. 딱 색이 갯수가 있어서. 결승전이네, 사실상. 아, 클리어. 아, 클리어. 와... 한 69어치 멀 것 같은데. 오,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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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뭐 저런. 새우, 새우. 칠리새우. 칠리새우. 맛있겠다. 맛있겠다, 칠리새우. 저렇게 만드는구나. 맛있겠다. 딱 먹고. 뭐야, 이게. 진짜 맛있겠다. 아, 모닝 글로리 볶음. 별미지, 완전 별미지. 아, 토달, 토달. 아, 토달 좋아. 토달. 토달 맛있지. 이거는 좀 맵나요? 살짝. 아, 그렇게 맵죠. 그래요? 저 약간 그런 스타일이에요. 매운 거 보기만 해도 땀나는 스타일. 아, 진짜? 양끝이 3인분만. 감사합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나 너덕에 이렇게 막 넣고 먹고. 너덕에, 너덕에. 원래 많이 먹는 거면서 그러니까. 맞아. 괜찮지? 맛있다. 이런 건 단백질. 좋은 비효예요. 아, 민석 씨 맛있게 잘 먹어. 누가 이길까?